북한 지하교회에서 만난 그녀 오늘은 일요일 즉 주일이다. 지하교회를 가는 날이고 내가 짝사랑하는 이은총을 볼 수 있는 날이다. 아버지의 친구인 이시아저씨가 아들건 딸이건 김정일 장부님에게 은총을 하사받는 대단한 군인이 되라는 뜻에서 태어나기 전에 은총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은총이와 나는 이민학교 동기였다. 짐은 각자 다른 고등중학교를 다니다 보니 동네에서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게 전부다. 지하교회를 가는 지금 발걸음도 상쾌하다. 저절로 흥이 나서 남조선 노래를 부르며 갔다.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바람에 노을빛 내 맘을 실어 보낼게 그리운 마음이 모여서 내리는 은총이와 오늘부터 일일 하는 날은 언제나 올까 생각하며 지하교회를 갔다. 지하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은총이가 전도사 형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은총이가 절 좋아하시나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도사 형님이 자신은 교회 전도사지만 절도 참 좋아한다고 하셨다. 다들 훌륭한 문화유산이고 자신은 철저한 기독교인이지만 불교를 굳이 배척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다. 내가 보기에는 전도사 형님이 교회에서 연애를 하면 여러가지 구성수에 오를 것 같아 벽을 치는 것으로 보였다. 다행히도 전도사 형님이 나의 경쟁자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은총이가 개척 지하교회의 목사 사모님이 되는 건 싫다. 은총이가 나에게도 말을 걸어왔다. 너 모태 불교신앙 아니니? 그리고 너 지하성당에 가면 초코파이 두개 준다고 해서 거기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응 엄마는 불교신자라서 산속에 있는 지하불당에 열심히 다니시지만 나는 안 다녀. 지하성당에서 주는 초코파이는 중사인데 이 지하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난 후 아랫동네에 정품 초코파이를 준다고 해서 와봤어. 거짓말이다. 은총이를 보고 싶어서 이 지하교회에 왔을 뿐이다. 교회 모퉁이를 둘러보니 노총각 박씨 아저씨가 열심히 교회 주보를 쓰고 있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복사하면 되는데 우리 공화국에는 그런 장비가 없으니 일일이 손으로 써서 여러 동일보를 만든다. 그때 박씨 아저씨를 짝사랑하는 노총여 최씨 누나가 마치 우리 공화국을 호신탐탐 노리는 미제 승냥이 같은 눈빛으로 박씨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박씨 아저씨는 저 반했습니다. 라고 누나를 보며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최씨 누나는 남조선 걸그룹 프로미스 나인의 백전같은 눈웃음을 하며 몹시 기뻐하였다. 다시 박씨 아저씨가 나머지 반도 금방 마칠거니까 독촉하려걸랑 그냥 가시라요. 최씨 누나는 몹시 실망하였다. 에이 박씨 아저씨 딴 데 장가갈 데도 없는데 누나 마음은 좀 받아주시지. 교회 안에 둘러보니 인심매매를 하는 인씨 아저씨와 유색광물 밀수하는 유리씨 아저씨가 보여 가볍게 인사를 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다. 내용은 늘 뻔하다.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지더라도 신앙 버리지 말자.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해서 피곤해서 그런지 잠이 스르르 왔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교회가 아니고 집이었다. 벽시계를 보니 일요일 아침 아홉시였다. 이른 빨리 지하교회에 가야겠다. 옷을 챙겨 입고 지하교회를 가기 위해 문을 나서려고 하는 나를 아버지가 불렀다. 너 일요일 아침에 어디 가니? 지하교회에 가려고요. 북조선의 지하교회라는 게 세상이 어디 있냐. 그거 남조선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 북한에 있을 때부터 대단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어난 얘기지. 지하교회에 얼씽거리당하는 노동교화형 5년이 행여라도 얼씽거리지 말거라. 아버지는 좀 큰 닭을 잡아서 손질하고 계셨다. 마무리가 다 끝난 다음에 이거 씨암탁 잡은 거다. 내 친구 은총이 아빠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내가 씨암탁을 잡으면 계란을 못 먹잖아요. 씨암탁이 닭 한 마리뿐이 아니고 여러 마리 더 있잖아. 그럼 제일 큰 수탁 하나 잡으시지. 아니야 이게 더 실속 있어. 수탁은 질기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아니면 안 먹어. 아버지는 수학, 물리, 화학, 지질학과 천문학, 생물학에 모두 뛰어나시지만 특히 생물학을 잘하셨는데 출신 성분이 나빠 대학 진학을 못하였다. 동식물을 보는 관찰력과 판단력이 보통이 아니셨다. 아 이런 인재도 생물학자로 키우지 못하는 우리 공학은 얼마나 한심한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에게 손질된 닭을 받아서 이씨 아저씨네 집에 갔다. 아저씨 집에 가면 은총이도 보겠지?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버지에게 후로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씨 아저씨와 친하게 지내라고 하시고 이씨 아저씨에게 내 칭찬도 좀 하라고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아멘